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소식이 무엇이냐 제가 이번에 농심 e스포츠팀 창단 기념 이벤트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이벤트 이름은 농심 e스포츠 찐팬 스페셜 매치입니다 농심에서 e스포츠팀 찐팬 스페셜 매치를 함께 할 팬분들을 이번에 모집한다고 해요 이벤트 날짜는 12월 17일 목요일이고 장소는 v스페이스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행사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려볼게요 이번 매치는 농심 e스포츠팀 선수들과 직접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스페셜 매치이고 A팀, B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이벤트 매치예요 각 팀에서 농심 e스포츠팀 선수 두 분과 그 다음에 스트리머 한 분, 그 다음에 찐팬 두 분과 이렇게 다섯 명이 한 팀이 되어 가지고 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농심 e스포츠 선수들과 게임을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농심 e스포츠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게시글에 가보면 신청 링크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서만 쓰면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17일날 저와 탱탱이와 함께 같은 경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 17일날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그날 봐요 안녕